뭐라구요?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연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누가 뭘 먹여줘야 몸을 움직여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뭐가 입에 들어올 때까지.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연비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 바로 저차 연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연비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연비가 뭐예요, 여러분? 기름 소모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국어로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유활량, 유활량이라고 합니다. 활량이 소모량이거든요. 네, 이 차는 뭐라고 해요? 저 량차, 저 량차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일단 중국에서는요. 이 차, 저 차 할 때 중간에 양사를 넣어줘야 돼요. 차 쓰는 양사가 량이거든요. 그래서 저 량차 라고 하면은 이 차가 되는 거고요. 유활량 그러면은 연비가 시이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길을 걷다가 차 예쁘다, 멋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저 차 연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봐 볼까요? 시작! 자,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연비 마음껏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도 진단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 네, 자,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저 량차 유활량 시 도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